저희 한작 딱 보고 어떤 뜻인지 창작, 기획 단계부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뭐 보면 저희가 쓰레기 워크샵을 보시다시피 강의보다는 저희가 서로 좀 더 나누어져 있어요. 그래서 신사강이라는 단위로 나누고 있겠죠. 국경은 말씀 나눴을 때 역할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계속 한국이랑 같이 나가고 싶으니 외래 문화에 대한 약관을 좀 더 나누고 싶어요.